자, 이 그림은 운명을 듣는 똥이에요. 제가 이 그림 그리면서 베이토벤의 운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밑바탕이랑 이 똥의 존재를 통해서 그 음악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똥이 그냥 수치스럽고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존재감이 있어요. 제가 그린 똥 시리즈. 존재감이 있고 심지어 이렇게 음악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모든 마음은 아름답다. 저의 명제를 실현시키는 그림입니다. 운명을 베이토벤의 운명을 듣고 있는 똥이에요. 운명을 베이토벤의 운명이 있어요. 운명을 베이토벤의 운명으로 운명을 베이토벤의 운명을onc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